안녕하세요 다큐포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다큐포스트 유튜브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이 오픈했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 어떤 혜택이 있죠?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렛츠 고! 첫째 C클래스 멤버십 C클래스 회원이 되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둘째 E클래스 멤버십 C클래스 혜택에 플러스 알파 뭐가 더 있냐구요? 회원 전용 동영상에 회원 전용 쇼츠까지 짧지만 임팩트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드릴게요 셋째 S클래스 멤버십 회원 전용 동영상, 회원 전용 쇼츠 그리고 다키스토어 할인 상품 혜택까지 쇼핑도 하고 특별한 컨텐츠도 즐기고 일석이조의 기회죠? 어떤 클래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고민되시나요? 부담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C클래스 더 많은 컨텐츠를 원하신다면 E클래스 쇼핑 혜택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S클래스 어떤 클래스를 선택하시든 저희는 모든 멤버십 회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할거에요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럼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하러 가볼까요? 자 다 함께 렛츠 고! 다큐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